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금요일의 코너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쩌다 보니 저희 둘 다 노란색 옷을 입어가지고 스테이어가 환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환한 느낌만큼 우리나라 상황도 좀 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자꾸 화낼 일만 있네요. 네. 라임을 맞춰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화날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금 우리나라 말고도 불안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렇죠. 홍콩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지난 8일에 홍콩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5개 현에 그 농산물 수입을 금지를 했는데 실제 뭐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더 아예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카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일본 9개 지역의 식품 수입 중단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콩이 지난해만 해도 2조 원 넘게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했던 나라거든요. 되게 많이 수입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홍콩도 수산물에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음식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음식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건 이제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압박을 하겠다라고. 압박이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 석상에서 압박이라는 압력이라는 단어를 직접 관방장관이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센바론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규제 강화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압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콩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늘 압력 행사해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홍콩이라고 마카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중국의 입장과 같이 가는 나라들이잖아요. 도시 국가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그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하면 너네 농업용수로 쓰든지 너네가 직접 내부에서 소비를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해양 방류를 하느냐라고 공식석상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도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물 밑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홍콩이 이 얘기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일본이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혹시라도 퍼질까 봐 선제적으로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이 생각하는 건 오염수 방류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일본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수산물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게 될까 봐. 제가 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 가지고 이 해양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위해서 7천억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한 4천억 원 정도가 어떤 금액으로 쓰일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면 이렇게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사실은 일본 수산물 우리가 금지해야 되겠다. 수익 금지해야 되겠다. 일명 품평 피해가 난 것들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출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수출 못하시죠 이러면서 거기다 돈을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산물을 직접 정부가 사들여서 그거를 냉동 상태로 보관하든 보관해 가지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염수 방류하고 수산물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게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건 너네 내정 문제고 우리는 이 수산물을 어떻게든 수출을 할 거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소비를 시킬 거야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수산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잡아올린 것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 우리가 지금 수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다시 풀어줄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 수산물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거쳐가지고 세탁을 해서 들어올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일본산이 아니고 베트남산이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 불안해질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미국하고 이란 얘기도 해볼게요.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외교가 다시 좀 재개될 모양인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란은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틀어지죠. 미국하고 원래 친미 국가였어요. 이란이 왕조 국가였거든요. 팔레비 왕조가 굉장한 친미 국가여가지고 1970년대 이란 사진을 보시면 여성들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옛날 그 70년대 미국 여성들하고 비슷하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 친미 국가를 그 왕정을 이슬람이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리면서 지금 말하는 신정 국가 체제. 그러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가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는 그런 국가가 형성이 된 건데 그때부터 미국하고 이란이 척을 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적대시 됐었는데 언제 풀렸냐면 2015년에 보라 고바마 전 행정부 당시에 이란 핵합의라는 거를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좀 풀리고 이란도 우리도 그러면 핵무기 개발 안 할게 핵 개발 안 할게 이러면서 헤빙 무드에 접어들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2018년 5월에 갑작스럽게 이란 핵합의를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제재를 해버리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이런 이란 핵합의를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난해에 이 이란 핵합의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도 들어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탈퇴를 한 거니까 이란 입장은 미국만 다시 들어오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요구 조건을 또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일방적으로 탈퇴한 게 너네면 너네만 그냥 조용히 들어오면 되는데 왜 또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 너네랑 못해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하고는 지난해 계속 협의를 했어요. 복원협의를 하는데 미국이 옵저브로 참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미국이 테이블에 앉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협상 자체를. 그래서 미국이 계속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주변부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그런데 결국은 그 핵합의 복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김이 결국 뒤에 빠져 있어도 강하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란 핵합의가 복원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 협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아래쪽에 예멘하고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이란하고 사우디가 싸울 때도 굉장히 중간에 중재 역할을 많이 했던 나라거든요. 이번에도 오만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럼 미국이 왜 이란하고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지난 3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하고 이란이 7년 만에 외교 복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여기저기 분쟁 국가들 서로 앙숙인 나라들을 화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국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대표적인 친미 국가들 우리 말이면 다 꼽뻑 죽는 나라들이 이제는 중국을 놓고 저기 미국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데요? 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라는 반미 세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친미 국가였으니까 계속 친미 국가일 것이야라는 생각에 기대어서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을 했다 갔어요. 이것도 뭐냐면 사우디를 달래로 간 거예요. 너무 그렇게 중국 편에 붙지 마요. 이러면서 우리하고도 잘 지냈잖아 하고 갔는데 문제는 가자마자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특별히 척을 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러시아하고도 붙었죠. 그리고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랑 외교 보고 온다 하면서 사우디의 대사관도 다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운데 마냥 밉다고 적대시하기에는 어느 순간 중동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가는 우리가 우리 말이 전혀 어디에도 먹히지 않겠다라는 다급함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란 달래기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이란 초경질류가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 쪽에서 석유 정유를 해가지고 정유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한 나라잖아요. 그걸 많이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이란하고 교류를 하면 우리가 눈에도 때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란하고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우리는 이란의 초경질류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이란하고 끊어놓으면서 우리나라를 한 때 그랬거든요. 저기 우리나라에도 초경질류 있어. 이거 사과. 그런데 미국 건 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배로 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이란을 풀어주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급하니까 저기 우리가 한국하고 하던 과정에서 한 9조 정도 한국은행에 예치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풀어달라. 그리고 이라크 쪽에 한 몇 조 있는데 그거 풀어달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 그래 그런 것들 풀어줄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란과 교류를 재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정유산업 쪽도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란이 적이라고 대통령께서 잘못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네. 그것 때문에 이란 측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란이 만족할 만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걸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란이 일단 우리한테 우리가 받을 돈은 받는데라고 해서 돈은 받아가고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먼저 조금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볼 지점이 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물밑 협상을 하면서 이란이 쿠바를 방문한 건 이건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동맹 외교는 이제는 아니거든요. 다 국익 챙기는 실리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물밑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적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앞장서서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쿠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다시 쿠바와 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국하고 어색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란이 쿠바를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저는 국제정치를 제가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란의 대통령이 해외 방문에 나섰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거의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굉장히 적대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어떤 정치인들은 그 이스라엘 때문에 무서워서 외유를 잘 못 나갑니다. 이란의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란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 그 정보기관이 이란 내에서도 수많은 공작을 펼치고 수많은 정적 사례라든지 이런 반대파들을 강경파들을 숙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인데 이란의 대통령이 외국을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 이번에 중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란과 지금 관계를 좀 풀고 있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과 적대시 된다고 해서 이란이 우리 미국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들하고는 사이좋게 안 지낼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이쪽하고도 손잡지만 우리는 이쪽하고도 손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익에 맞는 거니까요 라고 당당하게 외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외교에서도 우리가 좀 느끼는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들 국가들이 모이고 있고 그 국가들의 힘이 점점 쎄지고 있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단 말이죠.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 반미 세력의 주축인 두 나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제관계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 요것도 행간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당시 2017년 10월에 갑자기 우리 유네스코 탈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나오네요. 이분이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 거든요. 왜 탈퇴하냐고 그랬더니 당시에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에 훨씬 유리한 결정들을 많이 내렸다. 그래서 유네스코라는 조직 자체가 반 이스라엘 성향인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탈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31일 자로 탈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7월에 재가입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유네스코도 분담금 각 나라들이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잖아요. 미국이 쑥 빠지고 나니까 중국이 이제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사회문화교육기구잖아요. 굉장히 많은 표준 같은 것들을 정하는데 거기서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세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 이거 우리 빠져있다가는 어느 순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표준들이 중국 중심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다시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요.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 7800억 원 밀린 거 분담금 한꺼번에 다 내고 들어갈 거야 그렇게라도 들어가서 유네스코를 다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서 굉장히 길들이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유네스코를 상대로는 탈퇴와 복귀를 반복하면서 이런 식의 길들이기를 합니다.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의 회원국이 되는 거에 불만을 표해가지고 분담금 내는 걸 확 삭감을 내버려요.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부터 삭감된 분담금이 그냥 분담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다 안 낸 분담금으로 미납으로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액수가 상당할 텐데요. 그거 다 내고라도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언제 수툴림에 나갈지 몰라요. 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와이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